일본인이 달 착륙 예정이라고 일본은 우주랑 크게 접점이 없었는데 미국 일본의 우주인 달 착륙 제안을 하고 협력 확대 선언에 그친 한미 우주 협력 일본인을 달 착륙을 시키자 우주 정거장에서 다시 말해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는 다국적 거대 프로젝트에 일본인도 같이 착륙시키지만 한국인은 착륙은 한국인 착륙은 계획이 없다는 거 우리만 뺀 거야?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뭐 크게 뭐 어떤 뭐 큰 어떤 뭐 의미가 있나? 한국인 최초 달 착륙? 뭐 의미가 있나 싶어 다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너무 혈안이 돼 있어갖고 어 무슨 의미가 있어? 존나 의미 있어? 먹고 사는 문제에 우주에 가는 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 우주에 가서 뭐 할 건데 아 설마 그 저 넷플릭스 돈 룩 업 같은 뭐 그런 스토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니? 우주에다가 뭘 지어가지고 뭐 저 이제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면 이제 글로 가가지고 이주해가지고 뭐 화성에서 살고 어디서 살고 그게 기후랑 조건이 맞니? 절대 안 돼 절대 못해 왜 외계인 도움받지 않는 이상은 뭘 혹시 몰라 아유 절대 안 돼 어떻게 그걸 짓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살 동안은 우리가 죽을 동안은 그럴 일이 전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안동하세요 형님 오늘 방송 힘내십시오 어 그래 새하 어서오고 넌 외계인한테 그러다 처맞겠다 이러는데 때려봐 때려봐 어? 외계인이 조카주먹 새끼들아 어? 팔다리 알바가지고 키도 좀많은 새끼들이 뭐 니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를? 해봐 해봐 내 성대야 어? 내 입으로 내가 떠들어 내 마이크야 내 캠이야 어? 내 트래픽이야 뭘 할 수 있어 외계인이 나한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큰일났대 귀여워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전면 해제 한 총리에서 인천공항 항공 규제 8일부터 전면 해제 시킨다고? 어?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8일부터 해제된다고? 야 이제 드디어 이제 길이 열렸네 해외 해외입국 길이 열렸어 어? 그러면 이제 접종을 안 한 사람들도 이제 해외여행 가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지 개야무지네 야 그럼 결론적으로 1,2차 1차,2차,3차 다 맞... 그... 백신 맞은 사람들만 그냥 좆박은 거 아니야? 크으... 그치? 왜... 괜히 그 사람들만 손해본 듯한 느낌이야 대양수명 다하면 언젠간 지구 떠나간다 인류의 숙제야 멈추나 인류의 숙제야? 근데 우리는 그 숙제에 해당한 상황 없으니까 우리만 잘 살면 돼 어 다만 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 좀 잘하고 대기 오염 좀 시키지 말고 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구를 좀 이렇게 아껴쓰자 이 말이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뭐 지구 파괴하는데 크게 뭐 일조한 게 있나? 우리 뭐 해봐야 뭐 그냥 탄소 배출 뭐 이런 거 조금 영향이 있을 정도지 중국 개 새끼들이 문제지 그 새끼들 공장 존나 돌리잖아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중국의 모든 그냥 산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중국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옆에 살고 있는 우리만 그냥 어? 피해보는 거지 뭐 흠흠흠 승재가 올린 자료들은 뭐 하나같이 눈이 안 간다 미안하다 승재야 전여친 고문 후에 살해한 21살 남자 어 구속심사 죄송합니다 야 인천이야 또? 참 시발 새끼 이거 전여친 살인범 엄벌 탄원서가 필요하다고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50번가량 찔러서 고문 후에 살해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진술 범벅하고 있다고 자상이 엄청났다고 제가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가해자 유튜브 서치 기록 중에 전여친 참교육하는 법 이라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범행 후 혈흔이 가르타 야 이런 남자를 걸러야 돼 어 이런 남자를 걸러야 돼 여자 때리고 참 미친놈 아니야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지 인생 최대업적일 거야 아마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 여자친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지가 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했겠지 빙신 21살인데 앞으로 날 앞으로 청창할 놈이 아휴 여자한테 집착하는 새끼들처럼 무서운 놈들이 없어요 이런 끼가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좀 과하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거 진짜 무서운 놈이네 나는 집착 잘 안해 여자한테 난 여자한테 오히려 내가 집착을 당하지 워낙 노관심이어가지고 이별 통보를 많이 받았지 연락문제로 저는 손도 못대요 때려본 적도 없어요 여자를 어 아니 맞잖아 내가 뭐 여자한테 뭐 그런 적 있었나 너 여자한테 나 그렇게 안해 왜냐면 난 나는 자존심이 완전인 사람이라서 내 자존심 짓밟으면은 헤어지자는 타입이야 어 음 여자친구를 때려본 적은 있죠 베개로 한 대 때렸어요 베개로 누가 뭐 목침 양천목공 같다가 그냥 대가리 후렸어요 여자친구 대가리 피나게 그럼 내 인생 족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자를 때려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나를 폭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족대는 거야 인생 족박는 거야 왜 내가 여자를 때릴 거라 생각을 해요 전 오히려 맞으면 맞았지 여자한테 맞아본 적은 있어도 전 때려본 적은 없어요 푹신한 베개로 그냥 한 대 대가리 후렸습니다 그것도 베개 싸움 하듯이 그거 한 대 쳐맞고 나서 뭐 그냥 울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서로 그냥 빠겠어요 대가리 한 대 때리고 그게 뭐 폭로할 거리가 되나요 전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비개로 때렸다고 제 뱃살 비개로요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와우 정말 재밌어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아이 참 꿀잼이구만 넘어갑시다 아무튼 하여간에 여자한테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여자 때리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저기한 새끼들은 뒤져야 됩니다 왜 때리길 때리냐 인생 잃을 게 없는 새끼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집착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 망쳤다고 막 지 스스로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예 나한테 너무 집착한 남자는 나를 괴롭게 합니다 아 남자도 조심해야죠 예 역으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얀데레 여자가 남자 뭐 그냥 불구 만들어버리고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 결국은 죽여버려가지고 예 똑같은 일이죠 어 우리 아파트 먹을 거 찾고 먹을 거 찾고 아휴 큰일이다 큰일 환경문제가 진짜 전세계 관심사에요 여러분들 그 남극 같은 데도 북극 이런 북극곰 이런 데도 얘들도 원래는 이제 얼음을 타고 횡단해가지고 뭐 자기 먹이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죽는대요 물 수영하다가 너무 많이 녹아버려가지고 얼음을 못하니까 예 아휴 환경문제 진짜 심각하네 그런 의미로 저 에어컨 끌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환경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예 끌게요 저도 여러분들도 탄소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신경 써가지고 지구를 저기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방송도 끄라구요 선 높네 방송을 제가 왜 꺼요 안되겠다 야 꼬우면 진화해라 동물들아 바로 켜줄게 안되겠다 건방지다 어 저렇게 너무 동물을 과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행동을 실천력으로 보여줘야 돼 바로 켜줄게 건방지어 배려해줄 때 저기로 했어야지 컴퓨터를 끄라고? 선 넘네 꼬우면 진화해 동물들아 미안하다 자기 술 안먹었다고 저기 저글링하네 경찰은 거 찍고 있고 유쾌하구만 유쾌하구만 주지타운은 뭐야 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흌흠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존나 엄숙한 자리에 저렇게 누가 시위하는 건가 봐 그죠 고추잠자리네 아니 너무 크다 근데 어떻게 저런 거를 그냥 자기 몸에다가 넣을 생각을 하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사람 팔뚝만한 거를 저렇게 아무리 서양이라지만 좀 너무하네 상스럽네요 끝까지 간다 삭제 장면 이게 뭐야 아아아아 아아 모래에서 부활하는 거 끝까지 간다 재밌었는데 요즘은 저런 스릴 영화가 안 나와 피식하면 존댄다 짠네 투어 이게 이제 적은 돈으로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꿀팁을 전달해주는 나름대로 이제 그 예능 중에서도 이제 연예인들 요즘은 굉장히 관찰력 예능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연예인들이 어디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러 다니고 굳이 이런 거를 왜 예능으로 만들지? 오히려 난 박탈감만 더 생기지 않나? 예능이라면 자고로 웃겨야지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재밌었던 정말 그런 뭐 뜨거운 형제들이라든지 약간 이런 진짜 뭔가 부딪혀가면서 약간 좀 자극적이고 약간 좀 그런 무도라든지 이런 좀 그런 예능을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 짠네 투어 같은 경우는 좀 적은 돈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규현이 보보지라고 차가운 허거 웃으면 좋댄다 차갑게 먹는 허거 보보지 김준호 아저씨 그냥 이 악물고 그냥 약간 바보 같은 표정 주면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 생각하니까 탈퇴 시켰어 택시가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그래요 오늘도 평화로운 한문철TV 오늘도 레전드 갱신 어? 뭐지? 후진 차량이 비상등을 꺼놨대 어 근데 분명히 봤을 텐데 손님 내려주고 어 비상등 꺼놨네 저 갖다 박으면은 어허 저걸 고의적이라고 트럭이 과실이다 택시가 과실이다 논란 택시는 본인 자의 잘못이 없다고 합의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어 그래요 이거 약간 좀 어 논란이 되겠는데 강원도 춘천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택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속 혐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음 근데 일단 트럭이 안 뭐야 비상 깜빡이를 안 켜놓은 빗감을 안 켜놓은 게 좀 크긴 하다 원래 세워서 뭐 잠깐 후진하거나 저기 할 때 무조건 빗감 켜야 돼요 맞죠? 그렇죠 응 왜 비상 깜빡이겠습니까 비상 그치 이거는 트럭 기사 분께서 좀 억울하셔도 어쩌게 방법이 없겠네요 키셔야죠 왜 안 키세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트럭 기사 분 편을 못 들어주겠는 게 일단 자기가 그 구실을 만든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어 택시기사의 의중을 어떻게 파악하겠어 저렇게 카메라 보면 의구심이 들 뿐이지 그렇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 이걸 못 본다고? 근데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건 빗감을 안 켰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어 니가 봤을 땐 뒷빡 놓은 게 잘못인 것 같아? 근데 비상 깜빡이 안 넣었잖아 그래도 뭐 빡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 빡고 하는 게 보이지 내가 지금 내 안방에 지금 저 다행이다 효자손 없어 지금 효자손가요? 디아블로 대가리로 맞을래? 다행 어 부진하면 보이잖아요 부진하면 노란색깔 불 들어오지 않나요 부진할 때? 몰라 맛있는 음식 냄새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 나는 김치찌개 냄새가 그렇게 저기더라 공복에 김치찌개 냄새 풍길 때 그리고 고소한 계란말이 냄새 어 고소한 계란말이 냄새 올라오면 진짜 그것만큼 또 예 저기 없더라고 계란말이가 은근히 또 냄새가 좋아요 잘 모르시죠? 계란말이 냄새? 막 떠오르지 않죠? 다음 오피녀가 말하는 대한민국 남자 업소 이용률 걸을게요 우리나라 위험한 동물 공출현주의 뭐야 반달곰이야 인마들이?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곰이 애들이라고 탐방객이랑 자주 마주치는데 침낭 속에 잦은 사람 공격한 적도 있었다고 민가에 내려와서 음식물 쓰레기 뒤져먹거나 염소를 물어 죽인다고 양봉농과 습격해서 꿀 빨고 튄 적도 많다고 이 새끼들 뭐 깡패야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어디 인간사 한 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아이 새끼들 정말 존나 놀고 먹는 삶이네 지리산 얼마나 좋아요 백운산 등산하다가 반달곰 만났다 도망가야 해서 질문 못 받는다 야 지리산 가면 진짜 이거 저 백운산이라든 이런 산 다니면 곰 마주칠 수 있나보다 뭔 내용이야? 찐따들에게 패폭 날리는 기한탈사 이거 그거지 복합왕 얘 이름이 봉지은인가 그랬나? 근데 얘는 누구지? 엄청 과묵하네 야 김용희 너 왜 말 없냐? 옛날에는 그렇게 까불거리더니 내가 그랬나? 너 옛날에 봉지은 맨날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야? 사과해 왜 그랬어? 동창회 하는 장면인데 과거에 그게 떠오르는 거구나 어 봉지은 얼마 아니다 용길이는 핸드폰 아 용이는 핸드폰 가게하고 용길이는 자동차 딜러라고 그 악당 기한 2인조 중1때부터 담배 피우면서 그렇게 막 나가더니 전부 왜 차차 끌고 잘 살잖아 여친들도 다 이쁘고 놀던 애들이 오히려 더 잘 사네 봉지은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어 뭐 난 얘는 괴롭힌만 당했던 찐따 너 여친 없어? 없어 아직 학교는? 그냥 지방에서 대학 다녀 나이 먹더니 더 찐따 됐다고 아따 맥주 밖에 못 마셔 소주 먹으면 토해 착하다고 잘 사는게 아니고 학창시절 때 공부 안하고 놀았다고 뭐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맞는 얘기 같긴 해요 진짜로 네 오히려 학창시절 때 찐따였던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아중학교 그리고 성지고등학교 그리고 저의 모든 동창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아웃풋이에요 제가 제일 잘됐어요 아 범접할 수 없는 한명이 있긴 해요 예 개그우먼 박나래 친동생인 예 그 친구 누나가 박나래야 이건 게임 끝났지 뭐 허허허허 이용기는 내 내 그 저기가 아니잖아 동라이 때가 아니잖아 응 누나가 박나래면 엄청 좋죠 누나가 박나래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아우 재산이 어우 가족들한테 어우 겁나 행복한 삶일 것 같은데 너무 부러운데 예 나 우리 누나 5살 터울 누나 있거든요 흠흠 근데 누나가 박나래 급으로 진짜 잘나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누나가 돈 많은 거랑 네 인생이랑 뭔 상관이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우리들의 블러스에도 그거 나오잖아 어 제주도에서 엄청 그 갈치 장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업으로 돈 존나 많이 버니까 동생이 맨날 전화하고 그러잖아 어 해줘 해줘 그러는데 아니 그니까 가족이 돈이 많으면 좋은거지 가족이 돈 많고 가족이 잘나가면 그것만큼 좋은게 어딨어요 덕보는거지 가족으로서 저는 그게 엄청 부러워요 가족이 치트키지 우리 누나 뭐 열심히 살고있지 나보다 공부도 존나 잘하고 예전에 저 흠 흠 흠 목녀고 나왔는데 목녀고면은 그래도 알아줘요 목포에서 목포여자고등학교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수제였고 뭐 저 외국어대였고 외대? 외대 나오고 굉장히 촉망받는 인생이었는데 결혼 한번 잘못해갖고 우리 누나도 어떻게 보면 참 고생 찍싸게 했죠 시댁살이 하면서 이혼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새로운 그 매형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이제 살고 있는데 어 좀 안타까워요 그 난 그런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약간 좀 그 불만이 좀 있었죠 모든 지원과 모든 어떤 그런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누나한테만 쏠렸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형 예 저는 약간 방치형 부캐같은 캐릭터였고요 우리 누나가 본캐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잘된건 저예요 예 저는 창고 캐릭터같은 아무튼 저는 그 부모님이 크게 뭐 저길 안했어 기대치도 없었고 뭣도 없었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더러운거는 좀 쓰지마 예 수업을 듣게 만들고 싶은 일타선사 집중 안될거 같은데요 월약휴게소라는 곳인데 여기는 약간 그 경향식 그런 느낌의 어떤 그 저기에요 어 보니까 양갈비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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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느낌 예 잘 나오네 뭐 뭐 이런 컨셉 괜찮은거 같아요 맨날 휴게소 가가지고 뭐 어 감자나 처먹고 뭐 이런거 보단 낫지 회오리 감자나 처먹고 뭐 음 소떡소떡이나 처먹느니 저런거 한번 한 끼 든든하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휴게소가 참 좋아요 그죠 휴게소 내리면 굉장히 괜히 설레요 그죠 괜히 그냥 저 화장실 같고 오줌 한 사발이 딱 갈긴 다음에 뭐 먹을지 이거저거 막 구경하면서 그 휴게소 특유의 그 느낌이 참 좋은거 같아 목적지 도달하기 전에 잠깐 쉬면서 말이죠 전에 휴게소에서 한 7만원 썼던거 같아요 목포 친구 보러 가기 전에 랄프랑 두 랄프랑 흠이랑 셋이서 네 너무 처먹더라구요 랄프가 랄프랑 흠이랑 네 아 그때 있잖아 어묵이랑 뭐랑 해갖고 좀 사오라 그랬더니 뭐 니네 엄청 많이 사놨잖아 그 6만원 넘어섰어 너 알아? 맛있더라구요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야? 너무 맛있었어요 야 그거 환불해줘 너무 좋았어요 내놔 예 예 거의 대부분 형이 드셨어요 그랬나? 예 저는 뭐 토스트 한개랑 어묵 한개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구나 예 사랑니 4개를 다 뽑아달라던 상남자 4개를 다 뽑아달라고 자기 해병대 나왔다고 어휴 그거 힘듭니다 그냥 두개씩 두개씩 뽑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마취를 네 군데 해가지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빼려고 할 때 못하겠다고 그냥 갔다고 하하하하 어 아세이로다가 그냥 4개 시원하게 뽑지 그랬어요 어 새끼 기열 사랑니 저도 한번 뽑았는데 저는 하나 딱 하나 뽑았어요 오복중에 하나가 이빨 고르게 난거래요 엑스레이로 이빨 사진 보면은 이렇게 고르게 날 수가 없대요 인형 뽑기 하듯이 그냥 폭 뽑아갔어요 저는 그 의사선생님 칭찬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고른 이빨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어? 건지라고 하늘고리 넘버 술리는데 조금만 옆으로 밀어줘라 음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영상이라고? 자 이 블록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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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아 캠 좀 치워주세요 이거 표정이 중요합니다 하 하 하 하 하 그렇지 하 하 머리가 비상해 어? 정말 비상한 것 같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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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신났냐 저 때가 좋았다고? 제발 추억은 미화됩니다 독일에서 운전하면서 느낀 점 알고 싶지 않아요 미스해봐 바로 독매음 고소해줄게 와 이거 찰나의 순간에 살았네 트럭 다가오는데 와 순발력 지렸다 죽을뻔했네 그냥 순발력 관련된 움짤들이야 ㅈㄴ 빠르네 ㅈㄴ 빠르네 ㅋ 와 이게 아빠의 힘인가 ㅋ ㅋ ㅋ 속도 지렸다 와 이걸 사라 이거는 진짜 개택이라고 욕 처먹어도 될만하다 이게 뭐야 불법 유턴하다가 저기된거 아니야 이 새끼도 미친놈 새끼네 이거 시원하게 욕박는 그 영상 떠오른다 불법있잖아 패드립 존나 친거 뭔지 알지 찜닭 vs 닭볶음탕 둘이 가격 비슷해요 그죠 예 근데 진짜 물가가 너무 처올라갖고 이 찜닭이 2만 5천원? 뭐 2만 8천원 선이면은 오히려 싸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3만원 3만 5천원 정도 줘야되는 그런 음식이 돼버렸어요 말이 돼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네? 너무 비싸요 랄프야 찜닭 시켜라 바로 씻게요 어 야 그 치즈찜닭 위에다 치즈 그냥 덮어갖고 제가 참 우리나라 요리에다가 자꾸 뭐 치즈로 자꾸 범벅해 놓는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저는 떡볶이를 먹어도 치즈 떡볶이를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뭐만 했다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이 뭔지 알아? 치즈 넣으면 환장해 어 그쵸? 굳이 치즈 안들어가도 되는데 치즈를 너무 넣는걸 좋아하는거 같애 어 아니 맛이야 뭐 있겠죠 근데 좀 너무 과하지 않아요? 모짜렐라 치즈를 너무 넣어서 먹어 여기저기다가 내가 생각했을때 제가 음식 꼰대에요 여러분도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거에요 내가 봤을때는 치즈가 어울리는 딱 그거까지는 내가 봤을때 딱 그 기준은 치즈돈가스 정도까지 네 뭐 많이 따면 치즈를 그냥 다 때려 넣어 아 닭볶음탕도 개맛있지 닭도리탕 야 랄프야 예 찜닭말고 닭볶음탕 시켜라 닭볶음탕으로 바꿀게요 어 얼마야? 지금 배달되는 곳 있어? 네 찜닭은 많구요 닭볶음탕은 저기 있긴 하네요 나는 찜닭보다 닭볶음탕을 더 선호해요 왜그러냐면은 제가 별로 당면을 별로 안좋아해요 예 당면은 금방 불고 좀 한두입 정도 먹는 정도의 그 당면만 좋아해요 저는 순살을 시킬까요? 어 순살 좋지 알겠습니다 아니지 뼈 뼈 시켜야돼 어어 닭볶음탕은 찜닭은 순살인데 닭볶음탕은 뼈로 시켜야돼 어 그래서 저는 이 찜닭에 들어가 있는 이게 너무 그 당면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차라리 당면을 따로 싸달라 그래요 주문 요청사항에다가 그 넓적 당면이라든지 이런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 당면을 따로 그 싸달라 그러면은 개만 익힌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내주거든요 그 내가 먹을 만큼만 살짝 덜어가지고 적셔서 살짝 먹는 정도? 예 금방 불고 난 좀 별론거 같아 음 아 진상 아니야 아우 근데 당면이 당면이 모르겠어 난 당면 맛있는지 모르겠다 음 아 닭볶음탕이지 칼칼하니 진짜 그죠? 예 난 닭볶음탕이 더 좋아 그리고 큼지막한 진짜 예 그 애기들 대가리만한 그 큼지막한 감자 갖다가 그냥 어 젓가락으로 쓱 갈라가지고 그죠? 예 국물 탁 범벅해가지고 밥에다가 으깨가지고 그냥 슥슥 비벼가지고 예? 한입 싸악 먹으면은 그게 섹스죠 하하하하하 맞죠? 예 침고인다 역시 닭볶음탕이지 예 맛있지 맛있지 별풍 받아야 먹는 빚이 채팅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악플에 너무 시달려갖고 자기에 대한 조금의 어떤 그 비판이라도 들어오면은 바로 고수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알겠죠? 댓글 조심하십시오 인생은 메이저 가는 길이다 맘스터치 스페셜 해가지고 이제 세팅 야무지게 해놓고 별풍선 게이지 찰 때까지 안 먹는거죠 이걸 보고 이제 자본주의 먹방이라고들 하던데 아 500개를 우리 타윤이가 너무 고맙고 아 타윤아 고맙다 500개 그리오 그리오 타윤이 들어가고 너무 고마워 지금 가만히 있어봐 저 간장마늘치킨 한 개당 한 조각 이거 치킨 한 조각에 별풍선 200개 단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청자가 별풍을 쏴야 BJ가 먹는 방송이다 3시간 후 18개 누가 욕하려고 들어왔네 3시간 또 앉아있는거야? 아 이거 음식값도 안나오는거 아니에요? 6시간 후 6시간 후 야 이거 음식 썩겠다 아니 다 먹을 때까지 자리에서 안뜨는거야? 이야 분위기 잡힐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는거구나 9시간 후 음식 거의 제대로 거의 그대로 12시간 후 날 밝음 헐 이게 참 BJ라는게 그래요 제가 뭐 이분들을 다 이해한다 이분들 다 뭐 그런건 아니지만 제가 뭣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참 풍선이 잘 안터지고 내가 원하는대로 방송이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서 위기를 느껴요 거기서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아 뭐냐면은 아 내가 뭔가 좀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뭐 좀 시청자들의 니즈에 좀 맞춰야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안 쏴? 안 쏴? 5기로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싸움하고 약간 좀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거 같아 두가지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구걸 먹방 12시간 가만히 있는 것도 곤욕이겠다 근데 컨셉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12시간 동안 날 밝을 때까지 이렇게 있는다라는거는 진짜 대단한거 같은데요 12시간 동안 어쨌건 안먹는거잖아 컨셉 하나는 기가 막히네 감튀한게 50개 어떤 비응신소냐 뱃대지의 욕심만 그득그득 차있노 2배보다 더한 새끼들이래 아 진짜로 저번달에 30만개 받았어요 나보다 더 많이 받으셨네 잘 되긴 하나보네요 저게 다음 구라야? 아 진짜 왜 구라쳐요 순간 혹했잖아요 저도 방금 닭볶음탕 이거 시켜놓고 다 먹을때까지 감자 하나에 500개 닭다리 하나에 10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을걸 그랬네 순간 나도 유혹이 있었네 영화 명장면 보고 맞추기 이거 러브 액추얼이잖아요 예 300 이거는 저기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샤이닝 샤이닝 터미네이터 라붐 사랑과 영혼 매트릭스 원초적 본능 개치비 타이타닉 타이타닉 쇼쉉크 탈출 족밥이죠 이정도면 얘는 아주 그냥 아주 좀 유화적인 수준이다 예 영린이들 위한 그런 문제네요 예 너무 쉽다 저건 나는 키가 작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지만 또한 학벌이나 좋은 스펙은 없지만 모아둔 돈도 없지만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여친 없고 몸매 없고 자신감 없고 재능도 없지만 건강에 좋지 않지만 의자연계 없지만 노력과 근성이 없지만 아니 그 뒤를 얘기하라고 파이팅 spoke 여긴 반갑고 남 Pet 꼿꼿